Difficult Difficult D의 액센트가 있습니다 Difficult 곤란한 또는 어려운 Difficult 많이 쓰는 형용사지요 자 우선 이미조리화 시켜보십시오 뒤에서 막 피가 끓어가지고 성질나 있는 그런 곤란한 경우에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DP 끓던지 말던지 곤란한 일이 나는 좀 신경쓰고 싶지 않아 장면 연상하시면서요 DP 끓던지 말던지 DP 끓던지 말던지 DP 끓던지 말던지 곤란한 일이니까 나는 피할래 곤란한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DP 끓던지 말던지 아 디피컬트 DP 끓던지 말던지 DP 끓던지 말던지 라니깐 나는 곤란한 일 어려운 일은 피한다니까 DP 끓던지 말던지 아 디피컬트도 몰라